뒤돌리기 패턴 4번에 해당하는 배치입니다. 어떤 두께와 당점으로 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? 이 배치에서 무심코 뒤돌리기를 치게 되면 두가지 키스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. 첫번째는 대충 얇게 끌어치면요. 이 언저리에서 키스가 날 수 있습니다. 이것까지 알고 이 키스를 피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두껍게 끌어치다 보면 의외로 노란공이 코너에 맞고 반대쪽 코너로 가서 2적구를 때리는 그런 키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이 두가지 키스를 빼면서도 1적구인 노란공을 대회전시켜서 반대쪽 코너로 보낼 수 있다면 그리고 내 공이 득점을 향해서 코너로 향하고 있다면 아마 상대편 선수는 차라리 맞는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